학생, 오늘 볼 이겨구 청팀과 홈팀 나눠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보는 소감이 어때요? 아빠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소감인데 아빠가 이겼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박보검의 멘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게임, 정말로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렇군요. 믿음과 신뢰. 저번에도 이겼으니까 마음을 그냥 더 꽉 붙잡아. 이겨야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해설도 잘해주시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이름이 뭐지? 구민준이요. 민준이? 네. 오늘 아빠가 저기에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때요? 아빠 잘하고 있어요? 네. 아빠 잘하고 있어요?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시작! 아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날마다 평생토록 우리 소루랑 민준이 알아? 몰라? 이제요. 이제 알았어? 그래, 오늘부터 동생 잘 챙겨줘. 소루가 잘 챙겨주면 민준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거야. 네. 아, 오늘 행복하다.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